다행히 가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의 방탄소년단은 공방수산이다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용하 형이 추천하는 최고의 국밥집 아 형이 말한게 삼겹살판소이? 아 지켰어 국밥은 이제 원하시는거 시키면 됩니다 돼지국밥이지 무조건 돼지국밥이지 돼지국밥은 아니 내장국밥 별로야? 맛있어 맛있어 돼지국밥보다 맛있어 돼지국밥 떼깔 죽음 맛있습니다 맛있네 뺄미 아 이거 새콤달콤하네 진짜 추첨 맛집이 됐다 진짜 새콤달콤해서 맛있다 돼지국밥 파가 또 맛있어 파절이다 맛있지? 고맙다 고맙다 수제비 국물이 맑다 수제비도 맛있다니까 맑다 맑다 여기는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역시 정용화콤 너무 많이 먹으면 국밥이 없어지거든요 딱 적당히 딱 한 분 딱 자 일단은 고추를 싸악 넣어줘야 됩니다 좀 안 넣고 여기에 새우젓갈을 여기는 양념장 양념장 양념장은 고생증이요? 감사합니다 그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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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친절하게 먹지만 그래도 난 넣겠지 네 용화양 따라가야지 그냥 뜨끈 아이구 털 빠져 아가 좋아 아이고 깨끗하네 육시장 더 글글하고 쳐다보네 렛츠고 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소중해 맛있겠다 세척 일단 헤어집니다 네 정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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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변신 완료. 변신 완료. 연예인으로 들어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변신 완료. 너무 이쁘다. 그리고 해운대입니다. 연날리기 하는 애 이랬는데 날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. 행사장소입니다. 오늘 행사장소입니다. 와우. 와우. 저녁 먹으러 갈게요. 곰탕에 수육을 먹으러 갑니다. 수육. 다 먹으면 되겠다. 에르메스 행사 첫날 끝. 굿나잇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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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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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와 리얼맘 냉동이 아니라 더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마사지 마사지 그게 왜 married at 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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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가 2단계 고민이라서 coeur 이렇게 말 안 하고 조금 더 길게 하늘이 아 하늘이 아 하늘이 아 하늘이 아 하늘이 아 하늘이 아